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거네 지금 할 수 있는 길이란 것은 좋은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참고 견디는 그런 이제 그리고 조금씩 이 노력을 해나가는 건데 사실상 이제 보게 되면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힘이 너무나 세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확신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나 악한 거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선거까지 여러분들 손을 대고 그 선거를 손을 댄 것에 대해서 전혀 염치나 체면이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선거를 10년 정도 조작해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랑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악의 절정이 악의 여러분들 끝단이 어디까지 항할지는 제한된 게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나 사람은 본래 길게 보기가 쉽지가 않고 눈앞이 즐거운 것 그런 부분에 훨씬 더 매몰되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모르겠죠 그냥 현재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사람은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영준 작가가 너무나 힘들 겁니다 글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끼거든요 이 영준 작가의 글에서 알고 있는 자의 그런 슬픔이나 괴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보게 되면 모르는 게 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 자업자득입니다 보수진영이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 정신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자기 뭐 이익들을 챙기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방어하는 거죠 선거 참 무너지는 것은 뼈 아픈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구원투수로 윤 대통령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절요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제 포기를 해버렸으니까 그거 한 거죠 제가 희망적인 낙관적인 이야기를 항상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니까 말을 꾸밀 수 없는 것이고 말을 꾸며 가지고 뭐 없는 낙관이나 희망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제한적인 의미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신하는 대부분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대부분 다 그냥 천편일일조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보고 싶은 현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무효소송이 성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분께서 이제 부정선거 사법부 관련은 다 그렇게 다 그냥 그 털 속에 들어있으니까 선거무효소송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 가지고 선거무효소송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참 많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거부정 문제를 이제 거론하기 위해 가지고 시위나 집회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일이든 간에 이제 어떤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부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것을 상업화하는 그런 경우들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파진영에서 투쟁하는 것도 보게 되면 제 눈에는 여러분 눈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심이 들어있는 경우도 들어 보이거든요 제 눈에 사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 눈에도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 일부들도 사심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진실되게 해야 되는 거죠 참되게 자기 사측이 이걸 여러분들 개입하지 않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람을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투익이라든지 잔재주 같은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진심이나 진실처럼 여러분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더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모략하거나 시기하거나 아니면 없는 말을 꾸미거나 성경에도 없는 말을 꾸미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나쁜 죄로 아마 십계명에 들어 있죠 없는 말을 꾸미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없는 말을 꾸미고 상대방을 여러분들 욕하고 모략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대의명분을 높이 세워가지고 선거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슨 집회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어떻든지 여러분들 공적인 일을 할 때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사적인 이익을 내려놔야 공적인 이익의 일을 추진하는 것이 힘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삐치 나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사적이 이걸 개입해가지고 사적이 이걸 극대화하게 해가지고 타인들을 공격하거나 모략하거나 없는 일을 꾸미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인생 간에 너무나 배치되는 겁니다 그렇다가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일일이 따다 다니면서 여러분들 진실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남자 나이가 벌써 20대 30대 40대 되고 나면 자기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나이기 때문에 누가 조언한 데가 여러분들 조언을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가 공병호 tv를 운영하면서 갖고 있는 원칙은 사실 이야기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논평을 여러분들 곡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리고 타인 비방하지 않고 그런 몇 가지 굳이 법으로 여러분들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지켜야 될 보통 시민들로서 한 인간으로 지켜야 될 그런 기초적인 그런 근본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갈 수가 없으면 그러면 검체 표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입에 오르내리지 않겠죠 아예 처음부터 어떤 목도로 그 사람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예 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 여러분들 존중받아야 되지 그 사람을 특정 용도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 관점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좋은 성과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이야기는 시위도 필요하고 지폐도 필요하고 논평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투쟁도 필요한데 모든 것은 다 정직함이라는 바탕 위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렇게 단기적인 이익에 매몰돼가지고 거짓을 꾸미고 사실을 왜곡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나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많이 보기 때문에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테마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조금 늦었는데 마무리하고 또 내일도 어김없이 새 주제를 잘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야 될 그런 사안을 정리해서 또 내일 오전 5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영준 소설가가 다룬 고도를 기다리며 마찬가지로 참고 견디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원하는 세상에 다가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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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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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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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